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카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 라고 한 말에만 귀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되하다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국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원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천마리의 염소와 삼천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족 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열 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도 못 붙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낙위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낙위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낙위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오.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대로 하리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맬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다섯 한여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둘이 다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가리였으나 사울이 갈림 출신인 라이세의 아들 발디에게 주워버렸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삼천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군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세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세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부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부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부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부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부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도로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위시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부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위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위사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위스는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